고양이 던져봐 두마리 고양이한테 왜 던져 뭘 던져 야옹이 가봐 고양이 두마리 있네 두마리 3개인데 3개 3개가 아니야 두마리야 빨라 봐봐 여기 준호 빨라와봐 빨라 고양이 두마리 있잖아 봐봐 여기 한마리 있고 저기 앞에 한마리 있고 저기 고양이 앞에 있어 고양이 앞에 있어요? 어 그렇구나 준호 안 추워요? 왜요? 준호 모자 쓸까요? 모자요 모자 씌워줘요 준호가 해봐 준호가 모자 써봐 준호야 거기 들어가면 안돼 거기 들어가면 안돼 거기 위험해요 아 내가 죽는거야 응 조심해요 조심 이리 나와 준호 이리 나오세요 위험해요 준호야 이리 나와 아이 착해 엄마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어 거기 연기나지? 응 응 빙빙빙 준호야 노래 불러봐 노래 어? 준호야 노래 불러봐 그거 하지 말고 아니 왜 그래 준호 아니 왜 그래 준호 나는 나는 착한 남이 어린이 나는 나는 착한 남이 어린이 아니 왜 그 돌을 그래 준호 착한 어린이 아니야? 불러봐 준호야 카보 노래 부른다며 불러봐 로나의 친구 카보 우리들은 용감한 친구 왜 안불러? 왜 안불러? 또 그러네 또 노래 부른다며 응? 준호야 카보 노래 부른다며 준호야 엄마 봐봐 나 스토맥스 노래 스토맥스 노래 부를거에요? 응 불러봐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난 스토맥스 노래 부를대 응? 뭐야 이거 야 스토맥스 노래 불러봐 엄마 몰라 준호가 알려줘봐 응? 너 봐봐 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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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누야 우리 누나 보고싶지? 응 응 어 누나 누나 힘들대 응 응 응 이리 와 응 응 응 응 응 응 응